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본격적 사연 만나기에 앞서서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잖아요. 네, 알죠. 그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랑 얼마나 약간 그 연애의 가치가 가치관이 같고 다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좀 이렇게 했네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둘 중에 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고르시면 돼요. 네. 겉은 도도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여린 사람 대 겉은 청순하고 귀엽지만 속은 이근대위님만큼 강한 사람 아, 생각할 시간 한 5초 드릴게요. 5초, 5초 주세요. 5, 4, 3, 2, 1 오케이, 결정했습니다. 오케이. 자, 1번, 2번이에요. 자, 하나, 둘, 셋, 2번. 아, 격치네. 아, 곤란한데요. 뭔가 속이 좀 강한 사람이 좋으신 거예요? 그 강하다기보다는 강하다는 게 사실 터프하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이제 뭔가 알차게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는 네, 소신도 있고 자기를 지킬 줄도 알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멋있더라고요.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. 겉은 도도하고 착해 보이지만 약간 속이 너무 여리면 좀 나한테 너무 좀 많이 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. 그럼 굳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네. 외유 내강이 있고 외강 내 이유가 있잖아요. 네. 어떤 쪽이 좀 더 끌리는 타입이세요? 저는 그 외가 어떻든 내 강이 더 멋있고 예뻐 보이고 좀 뭐랄까 좀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. 약간 약간 내가 외유 내강이잖아. 내가 약간 내가 약간 외유 내강이잖아. 네, 뭐. 아, 제가 옛날부터 항상 유하고 이제 내면이 강한 네. 그런 스타일이죠. 그렇군요. 네. 한 10년 알았는데 가까이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비곤 씨는 외유 내강이요? 외강 내유예요? 저는 저는 외유 내유예요. 아니, 내가 볼 때 외강 내강인 것 같은데 약간? 그런 거?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속을 좀 중요시 여겨요. 아, 맞아, 맞아. 네, 그런 사람이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전 누리 씨는 저는 겉바속촉인 사람이라고 해주셨는데요. 음, 이게 외강 내유라고 할 수 있나? 그쵸, 약간 그런 느낌이죠. 네, 네. 약간 매력이 있어요. 겉바속촉? 네. 겉바속촉은 진리죠. 최고죠, 최고. 네. 오, 오케이. 자, 그럼 자, 그럼